제작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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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소에 못 챙겨주잖아요. 그냥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다 챙겨주고 싶어요. 제작진 뭔가 엄마가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해. 제작진 제대로 해 준 게 하나도 없어요. 사실 지금까지는. 미안한 마음이 많이 커요. 딸아이랑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. 같이 운동도 하고, 같이 공부도 하고 함께하는 것 이것이 내가 아는 믿음